안녕하십시오, 중국입니다! 오늘은 또 제가 좋아하는 요리를 해볼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고기 말고 더 좋아하는 건 치즈를 좋아하는데 이번엔 간단하게 치즈밥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소스, 케찹, 참기름, 물엿, 고추장, 간장 재료, 물기 빼놓은 옥수수, 콘, 양파, 베이컨, 밥, 치즈!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계량된 재료만 한 번에 섞어주시면 됩니다! 소스 준비 끝! 양파는 작게 다져주고요 이렇게 작게 어떻게 다져? 난 칼 못써! 하시는 분들은 양파를 이렇게 한겹 한겹 벗겨주고요 가위는 다 잘 사용하시죠? 그냥 길쭉길쭉 작게 자를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만 잘라줘도 되고요 칼질을 못하겠으면 이것도 이렇게 가위로 하나하나씩 잘라주면 됩니다! 쉽죠? 베이컨이나 햄! 햄을 써도 되고요 베이컨을 써도 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촬영하니까 베이컨을 쓸게요! 보통은 집에서 저는 베이컨 잘 안 씁니다! 왜냐? 비싸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듬성듬성 잘라주세요 이건 역시 대충대충 가위로 어차피 내가 먹을 거니까 가위로 한 번씩 두 번씩 이 도마가 아니라 그릇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릇에다 놓고 이렇게 가위질을 한다 김치는 이 방법으로 하면 진짜 편합니다 도마에 물도 안 들고 손도 씻을 필요 없고 이렇게 저는 뚝배기를 사용할게요 그냥 냄비를 사용하셔도 돼요 뚝배기에 기름을 두르지 않고 베이컨을 먼저 넣습니다 지금은 약불, 중불 상관없어요 지금은 센 불로 해도 되고 중불로 해도 되고 약불로 해도 되고 본인 맘입니다 베이컨에서 기름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 양파도 넣어서 같이 묶아주고요 이제 양파가 반쯤 투명해졌을 거예요 건져주세요 안 건지고 해도 되지만은 더 맛있게 먹고 싶다면은 한 번 걷어내주세요 참기름 살짝만 불러주고 그 위에 아까 밥 밥을 쫙쫙 눌러주세요 그 위에 방금 건져 놓았던 양파와 베이컨 애들 물기 뺀 옥수수 뺀 콘옥수수 아직까지 불 안 줄였습니다 그리고 양념장 2큰술 치즈를 뿌려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 난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싶어 하면요 소스 뿌린데는 치즈를 조금만 너무 두껍게 넣지 마세요 왜냐면은 소스가 이제 부글부글 끓이면서 올라올 때 빨간 국물이 올라오는 게 그게 또 더 맛있어 보이거든요 이제 뚜껑을 닫고 불을 줄여주세요 최대한 약불로 이대로 3분 짠 치즈밥 완성 파슬리가루도 약간 있습니다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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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맛있어 그리고 이 밑에 누룽지가 있어요 여러분 누룽지가 맛있는건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더라구요 바삭바삭하고 밑에 약간 눌러가지고 고소하기도 하고 치즈랑 또 소스랑 같이 만나니까 이게 보통 돌솥밥의 누룽지보다 훨씬 맛있어요 이게 사먹는 치즈밥은 안에 치즈가 너무 조금 들어서 항상 내가 원하는 그 고미줄이 아니야 이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집에서 만들어보면 마음 놓고 치즈를 원하는대로 왕딱 넣을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맛도 두배구요 재료비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으니까 집에서 간단하게 어려운거 하나도 없잖아요 가위에 써도 되구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씩 집에서 치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해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초간단으로 치즈밥 만들기 해봤는데요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구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심쿵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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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